또 왔습니다 익숙한 곳에 또 왔습니다 오! 익숙한 곳에 또 왔습니다 쥐의 친구 갔네 오늘은 늦게 예약을 해요 하하 저희는 또 체조놀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체조놀이하고 토요일은 수영하는 걸로 요번 달에 다 예약을 했어요 방금 전에 쥐의 잠깐 잠들었어요 깨웠어요 일어나 토요일이 뭔가 바뀌었네 올 때마다 뭔가 바뀌어있어 모험을 떠나자 쥐의 모험을 떠나자 지불한지 아니면 그 뭐야 두 명인지 내가 얼룩말루 해달래요 오 오늘은 뭐 이 상태로 그냥 놀아도 되겠다 괜히 뭔가를 더 넣어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오 요즘 이런 놀지 약간 구분해서 놀고 오 오 오 오 오 스미 오 après 관심이 없어 영상 찍으니 관심이 없어졌어 뭐야 떼꼰 어 뭐야? 어 뭐야? 대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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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 더 스트롱... 대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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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가지고 놀러왔어? 아성 레드! 레드! Where is the red? 레드! 오~~ 오! 들어갔죠? 어... 오케이! 우유! 오... 오! 오.. 오! 어... 엄마 잡아줘? we need to buffer her 오오... 자자 또 해 나 그거 가지고 노는거 좋아하지? 빵빵빵 체조요정이잖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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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해볼게 간다 도망가 이거 좀 무서워 이거 떨리면 끝장이다 아빠 빌려줄게 여기서 시작해 여기로 와 자 간다 도망가 빨리 도망가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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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호수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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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생들 3 1,2,1 와 잡았다 잡았다 거기에 통과해야 돼! 통과해! 안으로 들어가! 안으로 들어가! 고! 가자! 가자! 와, 컴온! 빨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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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! 이거 왜! 마요? 킁킁킁킁! 이 사장님이. 아! kell이 mum Deaf기는 그곳에 아! 하우스 우와 베베베 우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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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하지마 하하하 어떡해 아우 너무 신나게 돌고 다녔네요 한 50분 놀았다 하아 뭔가 이런 곳에서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이가 좀 더 커야 되겠네 하하하 지이 엄마가 더 재밌게 놀은 것 같애 모르고 갔다러 왔어요 여기가 원래 길이였는데 차가 통행하는 길이였는데 이렇게 막아버리고 주차공간으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엄청 좋은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 바로 입고 완전 사람들 눈치 못 챌 것 같아 이게 있는지 지이는 여기 오면 이거 이거 보는 거 좋아해? 여긴 이렇게 다 멋있게 생겼어 바로 여깁니다 시하우스 아주 꾸덕탱이 있구만 가격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어요 여기서 여기도 엔터테이너 할인이 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무료 여기는 메인 요리만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메뉴 종류가 없어요 한 5개 여기는 각 자리에 이렇게 건물이 앉혀져있어 이게 금요일에는 뭐 11시 반인가 11시부터 1시 뭐 12시 반까지 기도 시간이라고 해갖고 어 주혜야 엄마 주혜야 기도 시간이라고 해갖고 문을 다 닫아요 이런 음식점이나 상점 그래서 지금 1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? 어 뭐야?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고마고 놀라고? 안녕 안녕 아빠도 나왔어 오 나왔어요 신기하게 생겼어?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인데 한국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 돌솥밥처럼 나왔어 돌솥밥처럼 나왔어 시즌잉빙 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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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맛도 괜찮아요 맛도 좀 특이하면서 괜찮아 와우 볶음 짬뽕 같아 볶음 짬뽕 같아 음 음 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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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뭔가 저희가 편하게 먹고 있고 맛도 괜찮아서 음료수랑 디저트도 주문했습니다 음료수랑 디저트는 얼반 그 우레도 제휴 할인 받아서 디저트 하나 사면은 뭐 따뜻한 음료 하나 핫초콜릿이랑 케이크 나왔어 쥐이 이거 조그만거 줬더니 큰거 달라고 그래갖고 쥐이 끄고 줬어 마시멜로 먹어봐 네 이거 먹을까? 안 먹을 거 같아 이상하게 생각한 거 맛있어 네 우와 우와 먹어 먹어 맛있어 어 우와 우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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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별로야?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먹고 110리알 냈어요 한 4만원 정도? 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샀어요 가자 엄마 어 끝났어 우와 청소가 완전 잘 돼갖고 완전 깨끗하네 하하하하 쥐이 안녕 쥐이 저 과자 하나 사갖고 먹고 있어 졸려 집에 가면서 잠들겠다 쥐이 안녕 안녕 쥐이 안녕 쥐이 안녕 뽀뽀 뽀뽀 아 집에 잘 가자 안녕 뽀뽀 다시 한 번 어 어 어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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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